네.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요렇게. 요것도 3분의 2면만 이용할 거에요. 요렇게 한 스무 번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발적 반응이에요. 히스타민 반응. 이렇게 해서. 시원하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랫배 쪽 돌려오게. 스무 다 치고. 이제 요렇게 늦골 따라서 요. 아래쪽 늦골. 이렇게 아우트라인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횡경막도 좋아져요. 네. 지물이라 치고. 반대쪽도. 이쪽에 늦골이 있었고 좀 조심해야 돼요. 강하게 누르면 안 돼요. 쭉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 힘드면 10cm씩 끊어서. 네. 요렇게 또. 네. 요렇게 스무 번에서 30분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장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면 걸려요. 하다가. 볼록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런 느낌이 있는데는 지나가면서 좀 기다려줘야 돼. 네. 여기 막 사도 막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그냥 빨간 거랑은 좀 다르죠. 요기랑. 네.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반대쪽도 해주시면은. 네. 완료해요. 네.